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서 최지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쉬는 시간은 나와 함께로 신현희 작가님의 첫 소설집입니다. 내 이름은 세정이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입안의 서리이다. 나는 서리랑 놀기 위해 입안으로 뛰어간다. 그런데 내가 갈 곳이 없어졌다. 서리가 남자친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친구로서 축하해 주질 망정단은 서리와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두렵다. 집에서 우울해하고 있는 나에게 엄마가 이상한 심부름을 시켰다.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의 친구 병문안을 다녀오라고 한다. 할머니랑 병문안 가는 길 병실에 있는 할머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할머니의 친구분이 결혼하는 날 우리 할머니는 대성통곡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릴 정도였다고 한다. 할머니 친구가 결혼하고 사이가 어때서? 아무래도 가정이 생기니 만나기가 어려워졌지. 역시 남자친구가 생기면 마음이 떠나는 군이라고 난 생각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할머니의 친구를 만난 나는 마음이 한동안 먹먹했다. 세정이가 마음이 먹먹해진 이유를 알고 싶다면 벙어도서관에서 쉬는 시간은 나와 함께를 빌려보세요. 청소년들이 겪는 많은 고민과 감정을 여섯 편의 이야기로 풀어낸 책으로 혼자가 되었다고 느낄 때, 누군가와 다툴 때, 갑자기 바뀌는 것 같은 내 자신과 환경이 낯설게 느껴질 때 작은 용기와 응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네수 одн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